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갱신임대차계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쇼.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할까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갱신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갱신임대차계약이 무엇이고 갱신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갱신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상을 올린 이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계약갱신청구를 임대기간 종료일 한 달 전까지 해야 하나요? 두 달 전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말은 곧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월세도 올해 6월 1일이 되면 또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갱신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답은 쉬운데 이 갱신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갱신임대차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규임대차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갱신임대차계약이 있는데 먼저 신규임대차계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임대차계약인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 공실상태, 방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분양받은 주택, 이제 막 입주를 하는 그 주택에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세입자가 퇴거 후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세입자 입장이라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면 갱신임대차계약은 무엇이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갱신의 뜻이 뭐냐면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이게 바로 갱신이고요. 그래서 이 갱신임대차계약을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세입자, 기존 집주인과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바로 갱신임대차계약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은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기간,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세입자가 했다면 집주인이 그 요구를 받아줄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지를 조율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계약을 더 연장할지 말지 연장한다면 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떤 얘기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때는 임대기간이 종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전임대차에 적혀있는 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 그대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의 기간,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때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해 놓는 게 기재해 두는 게 좋다라고 제가 앞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금액 변동이 있다면 전임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이렇게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계약서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작성한 재계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 변동이 없다면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게 좋고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을 적어두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겁니다. 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했구나라는 게 증거로 남으니까요. 마지막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에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는 임대기간 종료일 한 달 전까지 해야 하나요? 두 달 전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달 전까지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하는데 참고하실 게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9일 그 사이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미 갱신청구를 한 번 썼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9일 그 사이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2020년 12월 10일날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때 임대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10일이 되고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의 기간인데 날짜로 보면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10월 10일이 아니고 10월 9일 24시라는 것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10일이 아니고 10월 9일까지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아마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세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말은 곧 2022년 10월 9일 24시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겠다는 그 뜻을 집주인에게 통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이고 역시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니까 날짜 주의하시고요. 갱신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9일 이전 그 사이에 체결된 갱신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이미 행사했다면 두 번은 못하니까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월세 계약도 올해 6월 1일이 되면 또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개요를 표 두 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두 개는 제가 이미 앞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필요하시면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는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초과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든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월세 계약을 신고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 임대차 계약일 텐데 그렇다면 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이 될 때 그러니까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이 될 때에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 없이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이 된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있으면서 올라가든 적어지든 변동이 있으면서 그 변동된 금액 자체가 임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둘 중 하나만 초과하면 그때 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새롭게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있으면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갱신임대차 계약이 무엇이고 갱신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최근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쉬운 내용 속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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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